레전드 볼 알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저는 고관절을 아는지가 한 20년도 넘었는데 이번에 송파에 가서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로 다니실 때 제가 여기 허리 쪽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손대하고 해줬는데 집에 와서는 몰랐는데요 집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고관절이 안 아프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오래까지 앉아있지를 못하거든요 고관절이 아파서 돈 버는데 힘쓰다 보니까 고관절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 치료 깨끗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앉아도 안 아프고 서도 안 아프고 뭐 들어도 안 아프고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빌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빌립니다 함께 Enagen BBB 우리 사회 떡볶이